헤어지자. 헤어지자. 고마웠어 하는데 한쪽 홍채는 이쪽 내려가 있어. 근데 그게 마치 그 다음 남자인 것 같은 거야. 발라드 하수 주거니 받거니. 얼마나 슬플지 몰라. 야 뭐야 우리 인생. 코쿤인가? 홍대 코쿤? 딱 들어갔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 딱 들어가자마자 이런 소리 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아 이거 레게논데. 딱 말할게 입시썰? 언제 끝날지 몰라. 이 폭주기관차. 썰공열차의 끝은 어디까지 읽지? 레게노. 아니 과제 할 거야. 내가 봤을 때 그 수업 같이 듣는 사람 볼 수도 있어. 자 가자. 삼수입니다. 일단 딱 말씀드릴게요. 오수썰 풀었고요. 그 다음에 양재대성썰. 제수썰까지 두 번에 나와서 플렉스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삼수썰을 이제 얹어야죠. 왜 삼수썰을 이 타이밍에 푸냐. 수능이 얼마 남았죠 오늘 기준? 10일입니다. 제 삼수썰을 듣고 뭔가 위로와 공감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삼수하란 말은 아니에요. 삼수하란 말은 아닌데 삼수생들이 봤을 때 조금 힘을 얻으라는 느낌도 있고요. 아 요런 느낌이구나. 삼수하지 말아야지. 요런 좀 경각심을 주는. 현역들한테는 약간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썰일 수도 있고 삼수생한테는 오케바리. 형. 무라일체. 요런 감성.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수 때 고대녀와 마무리가 됐었죠. 고대녀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고리 아니버시리, 서강대, 성균관대, 논술 3관왕. 거의 리지형 오피셜급이야. 진중권이야. 바로 여러분들 천하제의 논술대로 쓸어버렸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광탈. 논술이며 학종이며 싹싹싹 다 털려가지고 정시로 갔습니다만 역시나 모두 광탈. 가나군이 싹 다 광탈이 되고요. 홍대를 붙었습니다. 홍대 경영. 나도 그러면 로꼬가 돼볼까? 그레이가 돼볼까? 우원제가 돼볼까? 알약 다섯 봉지가 날 설. 이렇게 저도 랩스타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홍대. 굉장히 좋은 학교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수 때 걸지 않아요 학교를.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생삼수? 어 진짜 나 너무 어 지금도 무서워. 생삼수로 내가 했었다고? 내가 생삼수로 했었어? 와 나 진짜 지금이나 소름이 돋는다니까? 어 체리곤준이 1000원원 감사합니다. 혹시 크레이지 아케이드 아이돌 체리곤준가요? 자 어쨌든 무조건 걸어야 돼. 고대녀하고 그 마지막 날이 좀 기억이 나요. 이제 결과 발표 끝나고 한 20일 뒤에 헤어졌거든요? 그 헤어진 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니까 그 전날에 얘기를 했어요. 헤어지자. 응 헤어지자. 수서 쪽에 있는 이디아 커피였는데 이디아 커피에서 웃고 있더라고. 그니까 와 헤어지는 날인데 왜 웃고 있죠? 대학을 붙었으니까 I'm failure 그냥 빅토리. 수서역 이디아가 되게 작아. 그렇게 작은 이디아는 처음 봤어. 옆에 사람 말이 다 들려. 여기서 학부모님이 대치성 얘기하겠어. 난 삼수한데 쉬고 해봐. 현우진 얘기를 듣고 있어. 어 뭐야 페어워리 들었는데 페어웨컴 페어워리 웰컴이 되는 그 감성이랄까? 난 옆에서 바로 고대녀가 헤어지려고 하는데 딸기 샤베트를 시켰어. 딱 시켰어. 6,600원짜리 어 그런 대로 시켰어. 왜? 목이라도 죽여야지. 그 답답한 마음을 목이라도 안 죽이면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 그 리드미컬한 목숨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민우야 성우에도 잘할 것 같아. 애니메이션 성우에도 칭찬이에요. 아 진짜 난 너무 고마웠어. 진짜 난 고마웠어. 근데 옆에 커플폰으로 맞췄었던 아이폰 6가 딱 놓여있는데 일주일 전에 나랑 같이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같이 샀던 그거하고 달라. 바꿔져있어. 약간 크라운색이야. 고려대 특유의 크림슨 크림슨. 크라운이 아니라 크림슨 빨간색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핸드폰을 자꾸 봐. 근데 그게 맞지? 그 다음 남자인 것 같은 거야. 그니까 난 예측이 됐어. 여러분들 파워무빙이라는 유튜브 아십니까? 누군가가 세터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그대는 거부했겠지 내가 남자친구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하고 다시 문자를 하고 있을 거야. 응. 오빠. 민우하고 헤어졌어. 파워무빙이 저 제 머릿속에. 직감이 옵니다. 이게 바로 삼수력. 삼수력이야. 그게 바로 오지선더로 왔어야 되는데 왜 지금 오지 슈반바? 제 직감 틀리지 않았던 걸까요? 고마웠어 하는데 한쪽 홍채는 이쪽 내려가 있어. 이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든? 이게 헤어질 때만 가능한 그런 유연함이에요. 가불관계일 때. 말을 해도 홍에 쏟는 느낌? 나도 고마웠어. 머리 내지만 여기 있는 닮아도 보이고 뭔가 작아지는 느낌. 청바지를 분명 입고 나갔는데 핏이 약간 애매한 느낌. 약간 예전에 엄마가 사준 바지 마냥. 지호도 안 와서 일주일 전에 사는데 왜 이렇게 더러워 보이죠 옷이? 분명히 한 35,000원짜리 청바지를 사는데 마치 젠미 시절에 샀던 때가 닦인 그리고 두 번 이상 접는 왜 그런 바지가 된 거지? 나이키 에어로우. 여러분들 가장 유명한 나이키 14만원짜리 신발을 신었는데 어떨 때는 그렇게 유행도 안 타고 아주 멋있는 신발이지만 왜 지금 같은 게 찐따 그냥 개 젠미니 신발이 된 거죠? 수서역 GD가 되려고 했지만 Gn병이 됐어요. Gn병. GD가 아니라. 절대 먼저 떠날 것 같지 않더라고. 이 사람이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 먼저 일어났어요. 잘 가. 고마웠어. 땡큐 포 리스닝. 와 영어 듣기가 들린다? 그냥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들. 삼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나가. 갑자기 띵학쌤이 또 올라. 땡큐 들으면서. 미친 거지 이제 점점. 와 나왔어. 정처 없이 걸었어. 집에 들어갔죠. 엄마 아빠는 말을 걸지 않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전에 밀렸던 쇼미너버니를 봅니다. 아버지! 쇼미너버니 3이었어요. 밀렸던 바비 영상 챙겨보고. 고대녀가 바비 좋아한다 해서 바비 따라한 지가 엊그제인데. 비듬 모자를 한 번 눌러봅니다. 이걸 왜 샀지? 이게 나중에 트위치 방송에 쓰일 수 있을까? 전혀 예상치 못했죠. 게이득? 집어졌고요. 그 다음 날이 됩니다. 삼수를 준비해야 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손에 든 게 없어. 멘탈은 다 찢겨 있고. 몸무게는 최하. 밥도 안 먹어. 엄마의 요리는 점점 똑같아져요. 수능 전에는 그래도 고기반찬, 보쌈 이런 것도 많이 사주고. 그 옆에 있는 둘둘치킨도 사줘가지고 좀 해줬고. 특히나 깨소금 같은 거 시금치에 부르는데 이제 시금치에도 생기가 없어. 약간 현대식 오는 느낌이야. 아빠는 TV 앞에서 가만히 있어. 그래서 석굴암이야 아빠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 EBS 장학 퀴즈 1대100 이거 3개만 봐. TV 지식만으로 택시기사 넘었어. 유시민이야. 집 밖을 나갔어요.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진백이와 민석이. 제 두 친구죠. 이 친구들은 재수 끝나고 각각 성균관대학교 고려대를 붙었습니다. 나 혼자 3수. 이제 외대보고 친구 중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 학교에 다 입학을 하고 저 혼자 N수의 길로 접어든 그 상황. 너무 마음이 아프지? 어디로 부르는 줄 알아? 안함으로 불렀어. 안함 막걸리. 지하철 타고 안함으로 갔어. 야 안함이 고려대가 그렇게 낡았다는데 이렇게 화려해 보일 수가 없어. 안함에서 찐득하게 3학년 4학년까지 있는 사람들은 아 진짜 안함 촌이다 촌. 영화관도 성신여대까지 나가야 돼. 이게 3, 4학년이고 제발 고려대 고려대만 가게 해줘요. 이런 메타로 오잖아? 거기가 호그와트야. 웬만히 여러분들 말포이 안 부러워. 진짜로. 내가 마법 세계 온 거 같은 거야. 와 막걸리를 먹으면 아까 뱀 스네이크로 변신할 수 있니깐 내가 갓날파가 될 거 같은 그런 감성? 야 막걸리 맛도 다양하대. 와 밥 막걸리가 있어. 문명에서 여러분 뒤처진 개마냥. 이게 바로 삼수의 현실입니다. 천변 풍경을 재현하고 있어요. 막걸리 많이 먹어. 친구들 표정이 안 좋아. 막걸리를 마시는데 그것이 다시 눈물이 돼서 눈물샘으로 돌아오는 느낌이랄까? 나와 나와. 한 명이 담배를 폈었는데 데리고 나왔어요 저를. 고대녀하고 친했거든. 같은 과에 반을 나눠. 똑같은 C반인 거야. 헤어진 친구하고 가장 친해지는 친구가 된 거야. 근데 그 친구 앞에서 밥 막걸리 쳐먹고 있다? 바로 눈물샘 뽑죠. 근데 막걸리를 딸기도 먹고 밤도 먹고 일반도 먹고 다 먹었어. 너무 맛있더라고. 그게 그 다음날 전두엽을 깨지게 만들 줄 몰랐죠. 한참 울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날 이것저것 정리하려고 이제 집에 이제 누워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제가 양재대성 하고 다녔을 때 담임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 처음에 머뭇뻑먹거려. 선생님 이름이 딱 써있는데 아.. 뭐지? 이미 다 끝났고 정지상담도 다 해줬는데 어떤 말을 하려고 하시지? 아 민우야 잘 지냈어? 잘 지냈으니까 있습니까 슈바 막 이런 선생님한테 데려줄 수는 없잖아. 네 선생님 뭐 저기 지금 뭐 고민하고 있어요. 야! 참사해! 누구를 그렇게 쉽게 말합니까! 내 멘탈로 참을 수가 없었죠. 야 와서 반장해! 반장? 이게 무슨 의미냐? 재수종합반에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은 보통 누구 뽑냐면 가장 최고 연령자를 뽑아. 나 때는 이제 삼수 한 형을 뽑았거든? 그 형 이제 삼수로 끝났고 그래서 새로운 반은 이제 맞는데 그것도 S3반에 내가 반장을 해달라는 거야. 절대 못 하겠는 거야. 작년에 내가 진짜 슬바지 오버렸다!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지. 근데 삼수 안 할 건데요? 너 홍대 경영 다닐 거야? 다닐 거예요! 전 랩스타가 될 거라고요! 전화를 이렇게 끊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삼수는 못하겠다고 끊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지? 난 너 어떻게 하지 모르... 그러니까 멘탈이 나갔어. 그때 홍대가 반액 장학금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안 걸었어. 구원이한테 삼수 한다고 얘기했는데 어디서 하지? 도저히 혼자 버티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명의 이제 구원자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정혜일 친구. 이 친구가 많이 등장할 거예요, 오늘은. 혜일 친구가 누구냐면 내가 고대녀하고 이제 티키타크 하다가 헤어졌잖아요. 120일만에 딱 헤어졌거든요. 근데 혜일 친구는 뭐냐면 외대부구의 여자애하고 사귀다가 우리 그 양재대성 S3반에 있는 연상 누나로 환승을 했어요. 환승한 놈하고 이별한 놈이야. 그러니까 환승한 놈이 이별한 놈한테 전화가 왔어요. 두 통합 육수 벌어지죠. 서현역에 갔어요. AK 플라자 딱 있고 약간 초골링들의 강남인 거 아시죠? 근데 위안이 좀 됐어요. 똑같은 삼수 벌어지니까. 만나가지고 뭐 할까 생각을 하다가 또 닭돌이탕을 먹는데 또 페복을 넘겨보는데 고대녀가 또... 와... 그러니까 이게 진짜 페이스북 기능 중에 그 사귀어요, 연애해요 해가지고 사진 두 개 꼽는 거 있죠? 연대녀 같은 게 CCG 뭐지 되면서 이제 좋아요 258백 받았거면 고대는 대문에 꽂더라? 남자친구는 사실 대문에 꽂아. 와... 누구야 이 남자? 아 선배인가 봐. 저 뭐 고대 약댄가? 고대 약댜? 약 먹고 싶다. 없었던 약을 찾게 돼요. 닭돌이탕 먹어. 야 뭐 할까 오늘? 저녁 8시. 피방 가자. 삼수의 현실입니다. SK PC방으로 갔어요. 국내 최대의 PC방. 그렇게 큰 PC방 처음 봤어. 이렇게 좋은 데서 1시간에 1500원 낼 수 있다. 1시간에 3500원도 내겠어. 5시간 긁었어. 서현역 첫 차탄단 감성. 그때 피파를 처음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어. 와 진짜 2002년 월드컵보다 재밌어. 와! 게임 중독 이런 걸까? 내가 호나우진우가 되는 그런 감성? 근데 내가 호나우진우가 될 줄 몰랐죠. 시간은 11시야. 막차는 끊겨. 왜? 일찍 끝난 거 아시죠? 분 당선. 야 뭐 할까? 코너가. 바로 코너. 그때부터 홍코너가 시작이야. 발라드 하수 주거니 받거니. 얼마나 슬플지 몰라. YB의 윤도였다. 사랑했나 부르면 사랑투 부르고. 신성호의 서시 부르면 에메랄드 캐슬에. 발급으로 네가 사섬 나는 사... 한 명이라도 대학 가야 된다 지금. 지금 중독되면 안 돼 이거. 새벽 1시인가? 집을 안 가. 너무 이 흥이 주체가 안 돼. 바로 택시 타고 홍대로 가. 바로 달래. 택시 안에서 다가니 딱 보고. 벨트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깨깨 보여가지고. 술도 안 마셔 취향 그가 하면서. 총알 택시야. 여러분들 거의 헤네시스에서 엘리미아로 갈 때 그거 검은색 택시 타는 거 아시죠? 그가 하면서. 딱 갔는데 복장이 우리가 남자 둘이 만나는 거잖아. 좀 애매해. 그 국룰이 이거잖아. 흰색 티 하나 입고. 그 다음에 슬랙스 모나이 패션 아시죠? 남자들 모나이 패션 동남역감 66% 이상 입는다는 그 모나이 패션. 와 그때 제가 회색 맨투맨. 회색 인간이 아니야 회색 인간. 헤어졌을 때 헤어졌을 때 그 패션. 근데 내 앞에 있는 삼수 버러지도 마찬가지. 야 뭐야 우리 인생. 이미 서로 분위기는 그 거의 몰랐어. 코쿤인가? 홍대 코쿤? 클럽 각인데? 클럽? 오케이 네이스. 그때 당시에 제가 고대뉴하고 가본 클럽 말고 클럽 전 적이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또 이게 좀 그 그때는 그 좀 더 어렸으니까. 별 삭은 감자? 그 삼수 감자니까 조금 그래도 면상이 나쁘진 않았어요. 5등급 커트라인이야. 딱 클럽 커트라인. 오 딱 들어갔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 딱 들어가자마자. 우와 이런 소리 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살짝 발이 삔 거야 미끄러져가지고. 분위기 좋았거든? 질주하려고 하는데 헤일이가 발이 삔 거야. 이렇게 세웠어. 바로 나갔어. 얘 일단 발부터 교정해줘야 되니까 나왔어. 공부 셋이야. 거기 또 PC방 들어가. 또 PC방 들어가. 또 피파해. 또 호나우진유야. 또 호나우진유야 여러분들 또 또? 수능에서 못한 1% 여기서 한다. 시간이 이제 4시 다 5시야. 와 망했다. 발이 나왔대. 낫는 속도는 손흥민 낫는 속도거든? 아 근데 클럽은 안 될 것 같다. 아 그래? 헤일아 어디 가지? 야 다모토리 어때? 야 그날 돈 한 3주 벌어지 2명 6수인데 한 20만원 넘게 썼어. 얼마를 쓰는 거야 오늘? 써 써 써. 다모토리 아세요 다모토리? 신촌 다모토리 아세요? 다모토리가 뭐냐면 홍대 클럽 가기 전에 그 조금 이제 빵댕이 힘들 때 가는 곳이야. 신촌 다모토리가 첫 단계야. 그러니까 민자 딱 떼자마자 다모토리를 가고 그다음에 홍대 코쿤 그다음에 이제 강남 마지막 진짜 내가 죽돌이 죽순 인생 한 번 걸어보자 할 때 이제 이태원 가가지고 코로나 가지 마세요 제발! 다모토리가 1부터 7까지인가? 1부터 8까지인가? 1, 2는 70년대 80년대야. 전두환 정부나 김영삼 정부 때 노래? 그러니까 테스 형이야. 다모토리 5. 5가 제일 좋아. 아 진짜! 이거 댓글 쳐봐. 5가 딱 판타스틱 베이비. 어 그렇게 딱 들어갔어. 도장이 두 개야? 두 개. 홍대 코쿤 하나 그다음에 뒤에 하나. 자랑이야. 어 앞뒤 도장 있는 거. 어 딱 들어갔어. 방송 댄스 동아리에 그걸 알려야겠다. 벌어지식 운영이야. 딱 두 팀 있더라고. 여자두면 여자두면 딱 두 팀. 어? 레게노. 오늘 끝났다. 오늘만큼 서울대다. 야 합격증 떼? 야 합격증도 없어. 떼는 합격증도 없어 인마! 어허. 야 양재대성 카드 버려라. 그거 출입증 카드. 누구도 보면 안 돼. 야 너 대학 어디로 갈래? 나? 야 약간 서울대라는 쪽 그러니까. 음.. 시립대? 그게 그 본인 학교가 될 줄 몰랐죠. 아 나? 아 그때 고려가 아닐 거면 한양대 이랬을 거야 한양대. 한양대? 우리들만의 세상. 그 이제 이 층으로 나눠져 있거든 오는? 위층 있고 아래층 있는데. 위층에서 아마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구조였을 거야. 지하까지 뚫어가지고. 그 우리가 원하지 않던 이제 두 명이 있었거든요? 아 이 두 분은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갔어. 가까이 갔어. 근데 그 두 명이 너무 그 두 명이 조명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이거 어떻게 안 되겠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가자. 나중에 가자 하고 위에 가서 이제 술을 딱 시켰어요. 무조건 술 하나 시켜야 되거든? 아까 처음에 들어올 때 보신 두 분이 자꾸 오는 거야.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 네? 하고 가셨어. 많이 취해보여. 아 같이 놀아야 하는데 이미 놀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왜냐하면 다리가 풀려있는데? 다리가 한 집은 아 놀아야 하는데. 놀 수가 없어. 다리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놀라는 거야? 호모사피했을 때 어떻게 놀아? 아니 구석기 시대에서 왔어 한 명이. 한 명이 네 발 걸음이야. 유인원인데 어떻게 놀라고. 어? 맞잖아 얘들아. 한 명이 레원이야. 우리는 그 두 명. 판배 노래에 흥을 맞추고 있는 두 명한테 가려고 했는데. 와 이거 진짜 씨. 진짜 춤만 오지게 추다왔어요. 방송댓만 둘이 오지게 추다왔어. 와 하루 레게노다. 나왔어. 해가 떴더라. 헤이리와 이제 기학을 했어요. 멋지게 대학 가자. 수서역 집 앞에 있는 독서실을 다녔어. 거기서 이제 엄청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재수 끝나고 엄마가 대학 갈까봐 사놓은 PMP. 대학 못 갔지만 듣는 그 감성. 그때 PMP로 듣는 거야 PMP. 정말 공부 열심히 했어 초연하게. 진짜 개빡세게 했어. 6월까지는 엄청 놀았지만. 방금 말한 그 하루의 그 생활을 전전했지만. 6월부터 9월까지 진짜 열심히. 9월 모의고사를 엄청 잘 보게 됐죠 그래서. 근데 제가 말이죠. 6월에 제가 서탐선식이 뭐였냐면. 한국사고 법과정치였어. 1, 6수능 준비했잖아. 1, 6수능이 3수니까. 그니까 1, 7수능이 이제 한국사가 절평으로 들어간 시즌이고. 1, 6수능까지 한국사 개 어려웠어. 1,882 모 군란. 1905년 을사조야. 1910년 한일합방. 그 심지어 그 산린령, 임엄령 그런 거 다 외웠어. 10년 전 쪼개서 외웠어. 산미증식계획 1920년부터 34년까지. 병창기지아 정책. 지금 말해도 다 나와. 미친 사람이야. 걸어다니는 설민서. 걸어다니는 EBS. 구평 때. 국어 하나 틀렸어. 미친 리즈 시절. 베트남어까지 담아왔어, 진짜. 와, 지렸다. 헤이리한테 전화할 겁니다. 근데 헤이리도 3개 틀린 거야, 전체에서. 만났어. 서현역에서 다시 만났어. 딱 그때 그랬어. 난 서울대 사범대 가서 강사할 거야. 난 일타강사가 될 거야! 약간 원피스 외치듯이. 그래? 너 뭐 할 건데? 난 뭐 사탄해줬고 영어해줬고 나 진짜 지렸어. 나 김명학이야! 나 김지영이야! 미친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약간 불안한 거야. 한국사가 강민성 선생님 교재만 듣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야. 왜냐면 서울대 필수이기 때문에 한국사가 개박스했어, 그때. 초절정이었습니다, 문제가. 제가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한국사 교과서 8종인가 7종을 살려고 그 중고마트를 다 돌아다녔어. 중고 헌책방을. 그래도 불안한 거야. 그래서 교대역에 있는 강남대성 단과반을 신청합니다. 제가 양재재성이 무너졌어. 건물이 허물어졌어. 그리고 거기에 란제리 가게가 들어가 있어. 빨간색, 어, 분홍색, 와우! 중요한 게 아니죠. 아, 중요... 아, 중요한 게 아니죠. 한국사 단과반. 만점을 기하고자. 어, 만점을 위해서. 파이널 반 들어갔어, 정리해 주는데. 어, 이번에는 지도가 나올 거야, 얘들아. 어, 보자, 보자. 오도 양계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같이 살아있어. 음, 한국사가 이번에 그 미련하고 금성출판사하고 이종겹찌하고 그러면 선지사 한 번 나오니까. 어, 약간 오킉님 같게. 어, 그래서 지도를 다 분석해. 한국사 개박스했어, 미쳤어. 난 연천전공리부터 외우고 있단 말이야. 제가 처음 고려대 들어갔을 때 들었던 첫 번째 교양소이 뭔지 알아? 한국사 개론이야. 수업 하나도 듣고 해, 에이플로 봐서. 수업 하나도 안 듣고. 오수왕국사야, 인마. 자, 그런데 거기에 맨 앞에, 맨 앞에 앉아있는 금발머리 여자애가 있는 거야. 고대녀도 염색은 안 했어. 이거는 최소 뭐냐면 반수생이야. 근데 삼주스맬이 나는 거야. 삼주는 눈빛부터 다르거든요? 화장실에 가면서 마주쳤는데 나를 싹 째려보고 왔는데. 오, 느낌 있다. 저는 느낌 있으면 바로 꽂히거든? 호구 중에 호구죠. 호구식 연애인데. 어, 관심이 가겠더라고. 오, 뭐야, 뭐야. 제가 눈 크고 쌍꺼풀 있으면 그냥 마태기가 나가거든요? 그걸 두 골자로 호구라 그럽니다. 레게노. 자, 오늘은 세종 그 자체가 돼볼까? 태정대생 문단체, 예성위원중이면서, 광인위원수경영, 정철, 정인. 그리고 드디어 수능날이 됐죠. 국어 16번부터 막히기 시작하고. 국어에서만 8개를 틀린 대참사가 오면서 전체 10개를 틀리고 나락으로 가게 됩니다. 헤일아, 잘 봤어? 대충 1컷 나오고 2 좀 섞여 있는데? 난 국어 3등급컷. 군대 가게. 야, 야. 야. 연락할게. 야, 근데 너. 너 광대코 단과 다녔었지? 어떻게 알았어? 야, 거기. 너 알고 있었어? 뭔데? 야, 이번에 국정농단. 그 사람 딸이 거기 있던데? 오, 오, 오.